메타의 창업자이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의 명언 5가지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도전하라. 도전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명언으로 저커버그는 도전하여 페이스북을 세계적인 소셜네트워크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주위의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나아가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뤄내느냐다. 실패와 성공에 대한 태도를 강조한 명언으로 그는 주위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지속되는 것은 변화다.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명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어떤 위험도 강조하지 않는 것이다. 도전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명언입니다. 위험을 강조하더라도 도전하고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나는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는 마크 저커버그가 자신의 삶의 목표와 가치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명언으로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내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명언은 도전과 혁신 실패와 성공을 담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